이번에는 새로운 이방인 학교에 입학식을 하는 날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로버트 할리 씨, 사유리 씨,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오셨어요. 홍석천 씨, 어서 오세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빈 사이에 우리 사유리가 차고 들어왔네요. 왜 다시 왔어요? 잘까요? 할게요. 우리 이방인 학교를 찾아줄 이분들의 고민은 무엇일지. 자, 만나보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앉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이 네 분. 네, 안녕하세요. 저 독일에서 온 파올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두산베어스 팬이라 우리 파올라 씨 많이 봤어요. 두산베어스 응원단 중에 한 명이에요. 아, 진짜?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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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초라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부담감이 좀 많죠.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뽑힌 이유? 뽑힌 이유. 예뻐서 뭐 춤을 잘 춰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에서 또 응원단 되게 유명하잖아요. 고대에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두산에서 그런 기회 받았으니까 되게 감사하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리나입니다. 지금은 에일리랑 킴테오 백댄스입니다. 아아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어떻게 댄서 활동을 하게 되세요? 처음부터 롯데월드 앱 벤처에 소유를 했어요. 프레이드랑 스테이처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소유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댄스 반성 댄스팀 리더한테 오디션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한국에서 그렇게 처음에 와서 일을 할 생각을 했어요? TV에서 샤이의 린딘 뮤직비디오 봤어요. 시작 깜짝 놀랐어요. 샤이니요? 네. 저도 샤이니로 K-POP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윈이가 여러 여자만 울렸네. 리딩돈 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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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디기딩댕 링뎅 잘생긴 남자애들 4,5년이 때로 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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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니까. 이게 우크라이나는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이런 게 있지. 다 있다. 다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레이차과 상論의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저희는 비검도에 갔어요. 제 남편과는 비검도에 왔어요. 비검도에 왔어요. 비검도에 왔어요. 비검도에 왔어요. 비검도에 왔어요. 지금 몇 시간이요? 지금! 근데, 서울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텐데 도대체 왜 비공독하게 갔어요? 저는 젤라남도 교육원에서 취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여기가 왔어요. 여기가 왔어요. 여기가 왔어요. 네, 맞아요.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둘의 교육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곳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자와 아이스크림이 필요해요. 그럼, 사운드도 같이 있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운드라고 해요. 코모르에서 왔어요. 코모르? 코모르. 코모르. 코모르가 어디에요? 코모르는 마다가스카로든지 아세요? 네, 알아요. 코모르가 위 rooms uży지. 코모르가 지적. 코모르가 제주도보다 작아요. 저희들 이제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턴을 하고 있으면, 출근해야지. 어떻게 섬에 가있어요? 비굼도사시는 아침 일주일동안 그 친구를 도와주러 갔어요. 아, 일주일만? 그 비굼도에서 아이들 문화 선생님을 하는거에요? 네, 문화 seals 입혀요. 문화 선생님이 뭔가요? 문화? 문화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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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고모로 문화 좀 트라디셔널 댄스 좀 뭐 이런 옷에 가르쳐줬어요 아이들한테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레츠 댄스 가자 봐봐 비군도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백인도 그렇고 흑인도 그렇고 외국인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아! 아프리카 사람이다 아프리카 사람이다 아프리카 사람들 뭐 본 적 없어요? 아 왜 없어요 티비만 봤어요 그렇지 한국 생활하면서 가장 고민이 뭐예요? The beginning of the school year is in March so all the teachers will leave or change and no one wants to teach on the island I think only three teachers stayed the same so every relationship that I had built up and kind of worked to make some respect between us it was over It was over in March so I had to start again It was really difficult to start over 두 사람은 여기서 살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이제 10월 7일에 다 끝나면 저 원래 꿈이 가수였거든요 가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런 고민 좀 많아요 제가 인터테이너 되고 싶어요 음 본리나도 근데 한국말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근데 제가 연습 스케줄 때문에 학원 잘 다녔어요 한국에서 연예인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쁜 사람이 TV 많이 나오면 제가 못 나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언니 사윤이가 조금 질릴 때가 됐거든요 네 질리요 네 그리고 로버트 할린은 시조새예요 외국인 외국인 연기자의 시조새시고 네 근데 저희는 사투리 못하잖아요 사투리 되게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표준말을 못해요 아 못해요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삶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새로 이사 왔어요 이웃집 차 야구장의 마스코트 치어리더 그중 유독 돋보이는 그녀 외국인 치어리더 파울라입니다 가수들의 무대를 빛내주는 댄서들 이 중에도 금발의 미녀가 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폴리나 그녀들의 한국 생활은 어떨까요? 뜨거운 여름을 더욱 핫하게 즐길 수 있는 곳 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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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있죠 바로 치어리더들입니다 이때 눈에 띄는 외국인 한 명 독일에서 온 22살 파울라 이번 시즌 두산베어스의 치어리더로 활동 중입니다 흥이 넘치는 한국의 응원 문화에 푹 빠졌다는데요 하나 둘 셋 파울라의 한국 정착기 지금 시작합니다 방학 중이라 한산한 고려대학교 캠퍼스 파울라는 지난해 고려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틈틈이 한국어를 배워왔던 파울라 실력은 이미 수준급입니다 대학생활 내내 아시아에 관심이 많았던 파울라 한국 중국에서 인턴을 한 끝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매일 1시간 거리의 치어리더 연습실에 가는 파울라 지하철 정도야 뭐 익숙한데요 중국어도 잘하는 파울라 엄친딸 많네요 치어리더 팀에선 막내인 파울라 막내의 첫 업무는 연습실 문 열기 선배들보다 늘 먼저 도착하는 파울라입니다 이거는 다 찍으려고 네 뒤이어 속속 도착하는 선배님들 그런데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토사하는 거 아닙니다 화장도 안하고 큰일 나겠네 왔다 왔다 갔다 하지만 민낯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큰언니 이분들이 오늘 파울라와 함께 무대에 오를 멤버들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전날 영상을 보고 단장님이 너무 화가 난 거야 오늘 연습 쉽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영상 보고 화가 나서 어제 엄청 확실하게 맞췄어 경기 전부터 연습하는데 경기 하나 뛴 그런 기분이었어 몰라요 밑에 물 비어 오세요 한번 해보고 연습 전 할 일 많은 파울라 이게 뭐예요 몰라? 이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뭔진 몰라도 꼼꼼히 해내야 선배들에게 사랑받겠죠 다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청수기도 항상 돌리고 네 네 네 어딜 가나 막내는 다 똑같네요 가족 언니 여기 에어컨 벌도 버려요? 어 여기 물 있어? 네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게 뭐야? 여기 저거 놨는데? 언니들은 파울라의 연습진도 체크 중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곳 이거 리스트 아니에요? 오늘? 이거야? 그럼.. 그런.. 그런 줄 아는데 이거 다 연습했어? 네 이거 다 연습했어? 혼자서도 맥 연습해온 파울라 실력 발휘 좀 하나요? 휴대학교 출발 지current 터YEAR apolog baked stead ask 다시 한 번 볼까요? 아, 파올라 먼저 뛰었네요 아이고, 파올라 어디 가요? 3번째 카운트에서 해봐 다운 보여요 어, 다운 정면조 시작해 정면조 시작해 시작 1,43 실 types,도 그냥 이러고 말까요? 언니가 하는 동작과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번에는 또 뭐가 문제인가요? 가슴 텀베 아 이거 어렵네요 어려워요 작은 동작의 차이가 명품 응원을 만듭니다 연습은 계속됩니다 파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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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는 흙 때문에 자꾸 박자가 빨라지는 파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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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가기 전에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잘 못 잡아주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저번에 좀 부족했었나봐요 그래서 전장님이 좀 많이 잡아주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잡아주고 있어요 네 저 이렇게 몸 치는 줄 몰랐어요 슬프다 와서 아 나 몸 치였구나 딱 그런 생각 들었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마음이 하고 싶은데 몸이 안 가니까 너무 속상해요 아 진짜 연습이 끝나고 매트를 줄줄이 까는 건 이제 변신하겠다는 뜻이에요 무대에 오르기 전 또 하나의 필수 코스 저희는 눈이 중요하잖아요 멀리서 보이기 때문에 아니요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속눈썹이나 섀도우 좀 검은 톤으로 섀도우를 준비해왔어요 어휴 많네요 하올라도 열심히 변신 중인데 아직 완성 전인 거 맞죠 너 앞부분 여기 좀 떨어진다 뒷부분이랑 봐봐 거울로 너 떨어져 봐야돼 여기 봐봐 여기 떨어진 거 뭐야 너 맨날 손석 왜 떨어져 있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눈썹 푸른 언니들이 많이 쓰는 게 있어 이런 건 사서 쓰고 메이크업 픽서인데 이거 뿌리면 진짜 화장이 안 뜬다고 해야 된다 뜨지도 않고 안 지워져 언니들의 조언으로 화장을 마친 파울라 머리도 예쁘게 해야죠 뒤에 매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 다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데기로 하는 거예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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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니 언니 언니 오늘 아니 화장 전이랑은 꾸랑 많이 달라? 야, 진짜 네, 달라요 다른 거 같아요 아, 정말 아유, 똑같네요 드디어 풀세팅 완료 변신한 모습으로 야구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세연이가 입었으니까 다정이는 집게 입고 안녕하세요 경기 2시간 전에 와서 미리 준비하는 치열 리더들 그런데 오늘은 팬들도 일찍 온 분들이 많네요 오늘은 팬분들이 주소를 막 서 계시네요 네, 이제 미리 알고 와서 다들 서 계셔요 고마워 고마워 오자마자 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귀여운 꼬마 팬들로부터 웃으세요 사진 찍는데 결사라면 화이팅! 고맙다 고맙다 하나 독일 출신이고 한국인 대학생 바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외국인으로 처음 치열이도 한다고 뭐 유아 갔다고 그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파올라를 많이들 아시네요 한껏 따라오른 참실벌 기부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너무 그러지 말고 언니 보면서 연어 한 번씩 생각해요 짜작짜작짜작 기면숙 포올런 원해봐 이거 하고 나서 턴해서 너도 입술 거 같아 바로 어.. 뭐지? 파올라 잘해요 어.. 너무 한 곳만 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한 곳만 보는 거 아니에요? 야구 팬들 바로 앞에 있잖아요 팬들의 리액션도 보이니까 뭐.. 갑자기 자신감 떨어져서도 있고 뭘 틀리면 갑자기 내가 이거 틀리겠다 갑자기 너무 긴장해지고 언니들 옷 갈아입는 사이 파올라의 동 무대 파올라의 동이 파올라의 동이 소금ึ기 턴 파올라의 동이 파올라의 동이 그런데 하울라 경기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눈에 띄죠? 힘도 있고 일단 눈 색깔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엠도브 이브 띄였어 엠도브 미니 용기 띄는 골인은도 너를 붙잡고 개인 계속 해주는 데가 아니야. 니가 알아서 따라와야 돼. 새로 이사 왔어요. 니 옷 집 차.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1,004개의 섬 중 하나. 자연과 가족처럼 살아가는 이곳은 천사의 섬 비금도입니다. 푸른 들판은 물론, 아름다운 해변까지 모두 만날 수 있는 비금도엔 조금 특별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선생님들부터 만나볼까요?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벨라! 안녕하세요! 가만 보니, 여기에 전교생이 다 모였네요. 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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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이야! 벨라! BTS 빗진 벨라! 벨라! 와리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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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요 부부요 둘이요 와이프? 아니요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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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 나이 나이 몇 살? 몇 살? 몇 년? 몇 년? 몇 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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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말해요 лично 한국 한국 외국 미국 와이다호 아이고 tracing 미국 음 ㅎㅎ 네, 빨리 가. 미국의 산악지방 아이다호에서 소꿉친구를 자란 두 사람. 5년 전에 연인이 됐습니다. 같은 꿈을 꾸다가 10개월 전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과연 섬마을 선생님 생활은 재미있기만 할까요? 내 차를 즐거워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타이어가 물을 흘러내려야 할까요? 제 배터리는 제 배터리가 닿고 싶어요.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레이첼과 윌리엄은 일주일 동안 각각 3개의 학교를 돌며 수업 중입니다. 오늘 레이첼이 수업할 학교는 자전거로 25분 걸리는 곳이라고 하네요. 일단 출발해 볼까요? 제 차량이 좁아져요! 제 차량이 좁아져요! 오, 안돼! 오, 안돼! 오, 안돼! 오, 안돼! 오, 네.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이고, 게다가 공기 주입구까지 망가져버렸네요. 정말 슬퍼요. 아... 하... well, this is really bad because now I either have to walk to school or I have to awkwardly stand outside and hope that someone will take me 걸어서는 무려 45분이나 걸리는 출근길 15분째 걷고 또 걷는 레이첼 어느정도 30분째 걷고 있지만 봐주는 이 하나 없네요 수업은 9시 55분에 시작돼야 하는데 수업은 9시 55분에 시작돼야 하는데 수업 시작까지 불과 1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오늘은 무려 50분 동안 걸어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피곤한 아침 수업 이럴 때 꼭 필요한게 있죠 Let's play a game ok? 4 5 Where should you go? Post office He wants to go to the post office Here you are How? how can he go to the post office? 1 block, 2 block? Okay, turn where? Oh no, turn where? 한 차 앞으로 가야 되잖아 아니 님 앞자로 해 쪼쪼리라니 Where? 쪼쪼리지 아, 님이랑 쪼쪼리 나오잖아 한, 한 블록 앞으로 간 다음에 옆으로 간 앞으로 가기로 해야지 금색 한국어 쓸데요 적당히 많이 안 돼요 쩝쩝 쩝쩝 안 돼 화이팅 쩝쩝 쩝쩝쩝 어, 오케이, 굴라기야 뭐야 먹고 있어요 자 놓고 뭘 못 알아들어 아, 뭐야 뭐야 자야지 왜 그냥 그냥 놔야 돼 놔야 돼? 왜냐면, 이거로 하면, 잘 안 답답할 수 없어 우리는 고등학교들에게는 대가가 아니라 테스트를 안 하죠 우리는 그냥 게임의 교수님이잖아요 그러나 레이첼을 더욱 긴장시키는 수업이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수업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지금 그 시간이야? 무슨 시간이야? PARADE PARADE 시간이 지나가면 PARADE 귀요? 아냐? PA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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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아냐? 그럼 아냐? 지금 얼마나 서류냐 여러분 breakfast lunch it's it's very cute it's a small elephant this 뭐지? 3, 8, 3 4, 5 4, 5, 6, 7, 8 5, 6, 7, 8 5, 6, 7, 8 5, 6, 7, 8 5, 7, 8 6, 7, 8 7, 9, 9, 9 9, 9, 10 평소에 안 하던 실수까지 하고 레이첼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You know, when I'm teaching them Being a teacher When you're a performer, you kind of feed off your audience But with this class, I just feel like a dead fish Like, I just, I don't know what to do about it I plan to have a mind map for it Mind map for it But no time It's okay It's okay 그런데 어쩐지 레이첼 표정이 좋지 않네요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컸나 봅니다 We can act Like before 레이첼이 소가리를 하고 있는 그 시각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킨 두 남자의 정체는 인도에서 온 영국 배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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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도 아이들에게 문화를 가르칠 새로운 섬마을 선생님입니다 It's like this It's like this It automatically Human nature is like It goes higher It goes higher 어디 잡았어요? 저 인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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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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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가나에서 오셨어요? 아... 저... 세무치랄 세무치랄 아... 가나... 코모로 진짜 검색하는 거예요 코모로 진짜네 마드카스카 3,4인 시안 진짜 있었네요 아... 이러한데 와아... 오오오오 좋지 뭐요? 뭐요? 안녕하세요 왜 저... 각인 오게 어... 어디? 어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에서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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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A الي 앉아 형이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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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점심시켜 먹는데 소주 잘하세요 가면 가면 소주 여기 우리 상가 중에 저 무슨 라마단 기간 라마하고 라마단 라마단이 어디요 라마단 어디 라마단은 이슬람에서 정한 단식의 달입니다 한 달간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물 한 잔도 마실 수 없죠. 아, 먹먹는 게 뭐냐고. 돼지먹이 매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라마단에서 뭐.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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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아, 이트. 이트. 아, 저 아얀 뭐. 음료수, 음료수. 아얀 뭐 먹고. 뭘? 라마단 시간이 나서. 그 나라가 존재고, 여기는 괜찮잖아. 한국이잖아. 근데 한국에서도 뭐 이슬람 모르는 사람 많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근데. 아이, 왠데 계속 먹어, 먹어, 먹어. 오케이, 저 못먹어요. 괜찮아요.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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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비금도에 도착한 두 선생님. 먼저 학교부터 가봐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넷짤 선생님도 들어오시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오시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말 잘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하고는 말이 다 관통해서 그런 데가 대화를 잘 안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랑 우리를 와 아 이번에 야외숲 있는데 준비는 다 돼간가? 예, I think so I think we have some good ideas If you don't mind, can we go with you? Yeah, absolutely, I want to show you We can work together, I'm excited Thanks Sounds good Come on, come on 감사합니다 그 전에 문화 수업부터 준비해야죠 전통 의상까지 차려입은 아프리카 선생님이라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얘도 꼬부자가 나갔지? 얼굴이 탔다 형님,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 처음 봐요 아 진짜요? 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안 나왔어요? 네 아 진짜요? TV로만 봤어요 대박 손가락이 식그맨 여기가 더러워요 근데 나 갖고 다녔어요 내가 좀 볼게요 스프리 이거 나 보더니 스프리 오레오 오레오 알죠? 오레오 어떻게 만들어? 박 박 오레오 아우 오레오 아우 한국인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 재밌어, 웃겨.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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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스테레오타입, 흑. 민주주의 나라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무슨 나라예요? 안녕하세요. 인도를 어떻게 한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말하셨어요? 누가 말하셨어요?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어떻게, 인도어로 인사 어떻게 해요? 나마스테이. 나마스테이. 네. 인도의 쿠키. 쿠, 쿠키. 여기 보면, 주황색. 맞아요? 오렌지. 이게 세계 색깔 있잖아. 주황색, 주황색. 한국 태국에서 뭐 있어요? 한국 태국. 뭐 뭐 있어요? 특집? 알려주세요. 자연스럽게. 걱정 있어요? 뭐.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 들어요. 계속. 웃어주고. 질문하고. 네. 네.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아쉬워. 봐봐. 봐봐. 이렇게.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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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케이. 렛츠 댄츠. 아 가자. 봐봐. 하지마. 하지마세요. 봐봐. 주황색. 뭐. 아이고.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할까? 망했어? 아. 망했어. 그냥 망했어 이제. 근데 가서 다 가먹었어요. 뭔가 약간 놀란 느낌. 둘 다. 나도 아이들도. 둘 다 뭔가 계속 하는 느낌 있는데 그리고 서로를 알맞아. 즐겁게 하고 싶었는데 그거 안 하니까 좀 마음이 답답하죠. 뭐예요? 장어. 장어.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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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열이 튼 날은. 할머니 할머니 그거 저 저 저. 조금이라는 것은 물이 많이 안 들고 물이. 중간만큼 개웅해서 조금 벗어나게 물이 조금 든다는 여가 조금이야. 그 그 원리가 무슨 원리냐 보네. 지구가 이렇게 이제 다리가 있고 다른 지구를 이렇게. 이렇게 해하고 달하고 지구 이렇게 있을 때 이 이거를 뭐라게? 뭐라게 월식이라게 월식 월식. 다려 해가지고 자전을 하면서 지구 지구가 저 앞에 해를 둬라 이렇게 계속. 그냥 이따 가자. 감사합니다 이따 가자. 광어와의 만남을 꿈꾸며 해질녘의 바닷가로 무작정 출동한 두 사람. 먹어 먹어 빨리 하고 먹을 수 있어. 이 그물은 어디서 났냐고요. 그물 제공에는 비금통초교 교장 선생님이. 나무 지지대 제작인은 공업사 사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물 제공은 공업사 사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 그렇지. 유필뎅? 아니요. 아니야 빨리 빨리. 뭐가 빨리. 해라구. 와 이렇게 힘든다 생각보다 힘들어.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광어는 왜 봤지? 이거 왜 쪘지 우리한테 선생님. 빨리 빨리 배고파. 아무것도 안 먹었어. 작업 시작 1시간 만에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냥 이제는 그냥 기도할 거야. 잡히라고? 네. 기도해야 돼. 과연 비금도의 물고기들은 이 허술한 그물에 걸려줄까요? 과연 저 바닷속 그물에 물고기가 있을까요? 한번 가봅시다. 물고기 왔어요. 물고기 왔어요. 이야! 맞네. 있어요? 사운드. 뭐 좀 잡혔어요? 예! 잡았어요. 우와. 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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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괜찮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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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나올 것 같아. 가만있어. 이런. 같이 parti. Maurice. 흐하핳 흐하핳 어? 걔! 우와! 우와! 우와 좋아요 이게 크립 으하!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우와! 완전 기분 좋다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비굼도 사랑합니다! 하하하하 예! 할머니! 잡았어, 잡았어요! 잡았어? 예. 와, 숨은 거냐? 할아버지! 어! 잡았어요! 잘했어! 잘했어! 어제 저녁 금을 치느라 몸살 난 안우팜 배신. 상드가 아프리카식 매운탕을 만들어 보겠다는데요. 이거 뜨금도 쓰고. 베스트 원. 베스트 카레. 2주. 프로마스장. 오케이. 난 이제 먹을 수 있어. 정말. 힘들어.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 바로 아프리카 코모로식 매운탕이군요. 별것을 다 먹어요. 아버지, 아프리카씨, 이것이 좋냐? 이야, 맛있게 했네. 이거 말고 아주 맛있겠다. 알았다, 맛있다. 아버지, 이제는 밥 먹었대요. 저 많이 배고파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생물이라고 해. 해봐,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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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선생님입니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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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노래 있잖아. 이거 넣으니 이 후드, 그것이 아주 건강이죠. 다 봤고, 피는 사람들 이거 먹으면 좋아. 네가 심심하니까 한 대씩 피지 않아. 얼른 피가 죽을라고. 아, 안 피해. 아, 그거 못 참 죽은디. 이렇게 죽고 자고 이렇게 피지. 담배 피는다고 죽나? 네. 그만하고 먹어. 이제 밥 먹으면 돼? 응, 밥 먹으러. 생선 머리가 하나의 맛이 있다고 말이야. 어두율미. 그래, 어두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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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미. 일미. 고구려, 신라, 백제시대는 불교가 인도에서의 인도사람이 가버렸는데, 시방. 불교가... 밥 먹어. 밥 먹으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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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갔다. 그럼 당신이 얘기만 했으면 밥을 안 먹고 거구만둔 죽는다고. 사람들에게는 참 긴 저녁시간입니다. 그날 밤 야외 수업을 앞두고 섬마을 선생님들이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혼자서 9월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의α. 너희들에게 한 점이 있다면? 어두운 얘기인가요? 아, 한국에 의아하는 방법이 있어요? korean and english 시작하기도 전에 의견차를 보이는데 야외 수업 이대로 괜찮을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et's play another game! Now I'm in jail. Touches me, I'm free. World is game. 다시 태어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잡아야 돼. 그 사람이 할 수 없게 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그대로 수업은 시작되고 섬마을 선생님들의 합작 야외 수업.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불필요한 감정의 연속 난 더 이상 태울 게 없어 불필요한 감정의 연속 결국엔 다시 제 자린 걸 L.O.P.E.L.E.S. 일 때 없는 emotion 위도 섞인 말 더 넌 대 스피도 안 감정 죽여 암을 역시 분이 천천천히 다 이미 다 기절 부서지 마 다같이 망가져 어머린 창 다 흔들어 이 밤을 재키려 2000원 부터 아이스크림 추가 500원 그래빼 맛있어요. 그래빼 맛있어요. 저희가 이번 컨셉이 동고동락인데요. 한국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안호시가 컨셉에 맞아서 저희가 특별히 초청하게 됩니다. 와 대박이야 와 여기 사우나 아 진짜 상승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시간 가는 걸 잠깐 일어서 아 왜 수고하셨어 거기서 아까 마이 수고하셨을 때 저는 일본사람인데 일본사람이예요 일본사람이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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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україн ificacity 준비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많이 찍었죠? 네, 인스타그램. 아, 이 프로그램 덕분이에요. 이 일주일 만호 프로그램 덕분이에요. 이 일주일 만호요? 이 일주일 만호. 이 일주일 만호요. 오. 이 일주일 만호는 한국에서 부족한 모든 분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오늘의 경험은 좋은 경험입니다. 오늘의 경험은 최애인입니다. 이 일주일, 찰스. 이 일주일, 찰스. 가방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본방사수 후 시청소감과 함께 SNS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선정된 분에게는 여행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는 데이셜 달팽이 화장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데이셜 닥터 비타에서 비타민 크림을 바다 위를 나는 배 코비에서 왕복 승선권을 30년 전통의 C9 전자에서 전기렌지를 우리 가족 피부지킴이 아토앤비에서 스킨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동인 정보가 하여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의 인생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